바이크가 부담이 스트레스 받아 진다가 탔어 진다 인정 솔직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핸들도 지금 안 돼있지 스텝도 안 돼있지 신추도 안 돼있지 지금 내 바이크가 아니야 옛날에 시내 바이크 타던 때 생각나더라 폼이 나 근데 처음에 저거 수박 탔을 때도 약간 족밥 같긴 했지 점점 자세가 갖춰지기도 했잖아 자세는 갖춰지겠지만 저건 절대 나오지 않는 자세고 구찌한테 성수동 외톨이라고 했거든 오늘 나는 너의 컨셉은 성수동 족밥이야 오랜만에 족밥된 소감이 어떠신지 신선하네 성수동 족밥시네 족밥 가져가지말라 톱밥 해줄게 톱밥 다시 에보가지 곱밥 세팅 잘해서 오면 그때 다시 일을 바꿔줘 일찐 일찐 성수동 톱밥시네 오늘 마지막 아침입니다 아 진짜 계속 비가 왔는데 그치 오늘까지 비우면 안되지 나 지금 빨리 준비하고 나가서 마지막 라이블를 나가서 마지막 라이블를 가자 오늘에서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이별은 어려워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자세를 사올게 아이팬이 너무 높았어 자 멋있게 사진 한번 찍고 올빙아 올라가자 응 알았지? 역시 자연광이야 거품 없이도 되게 잘 나오는 거 같아 각각이 아닌 것 같아 잘 어울린 짐이 나이패 진짜 잘 어울린 마치 바꾸래에서 올라가야 된다 밖에 계단이 올라가야 돼 뭐야 어떻게 가야 돼? 20살 이상 전용? 20살 이상 전용? 여기 누워있으라는 얘기야? 응 무서워 우와 대단하다 우와 그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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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가 이게 뭐였지? 아이리쉬 커피 어? 이거 그거네? 고갈비? 집 가서 찾을게 어?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걸려 걸려 판나는데 안에다 넣으면 안 되나? 간지나지? 어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리 간장니 우와 여기는 뭐야? 아 여기가 아프다 거기야? 응 이렇게 열렸구나 여기 비 오면 끝내줄 거 같잖아 여기 한라산을 딱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디 한라산이 있어? 한라산이 있어? 저거 후지산 아니야? 이건 좀 심하잖아 정답 신봉산 아 그만해 집에 갑니다 이제 지금 계란제 아무도 없어요 뭐 훔쳐갈 거 없나? 빌린 헤이멧을 잘 두고 오기야 잘 썼어 잘 썼어 잘 썼어 우리 양키 서울에서 보자 빌린 헤이멧 우리 리고기 서울에서 보자 빌린 헤이멧 빌린 헤이멧 도착이 지 로피아 뱅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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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